안녕하세요. 우리 보통 오늘 날씨는 어때? 아니면 뭐 이 옷은 어때?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. 자 오늘 베트남어로 상태를 물어보는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. 이 책은 어때? 라는 문장 볼게요. 여기서 테나우는요. 이제 모모는 어때? 라는 의미로 상태를 묻는 의문사에요. 앞에 우리가 상태를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라든지 사건 등을 제시한 후에 테나우를 붙이시면 모모가 어때? 라는 의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? 오늘 날씨가 어때? 라는 문장 홈라이 토익댓 대 나우 홈라이 토익댓 대 나우 우리 토익댓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말 쩔이라는 표현도 있었죠. 그리고 사실 이 토익댓 홈라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오늘 날씨를 묻는 표현이 됩니다.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? 오늘 날씨가 어때? 라는 문장 홈라이 토익댓 대 나우 홈라이 토익댓 대 나우 그러면 이 펜은 어때요? 라는 문장 까이 묻나이 대 나우 까이 묻나이 대 나우 우리 묻의 펜이었죠. 펜 같은 일반 사물 앞에 쓰는 분류사 까이였던 거 기억하시고 다음 문장 너의 부모님은 어때? 라는 문장 몸에 구어 엠 대 나우 몸에 구어 엠 대 나우 몸에 라는 거 아빠, 엄마, 아버지, 어머니 부모님을 뜻하는 표현이었죠. 구어, 누구누구의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 표현이었고요. 그래서 몸에 구어 엠 너의 부모님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. 상태를 묻고 답하는 표현 한번 대화로 연습해 볼게요. 자, 이 책은 어때요? 라는 문장 구어 엠 나이 대 나우 구어 엠 나이 대 나우 자, 뭐 뭐 어떻다, 상태가 어떻다, 이 책은 어때요,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. 매우 재미있어요, 라고 얘기할 때 네, 하이는 우리 옛날, 이전에 선택 의문문을 얘기할 때 배웠었죠. 근데 또 재미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뭐 젓이라는 매우라는 의미, 젓을 쓸 수도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람 또는 과 를 쓸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들 함께 넣어가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다음 문장 보시면요. 너의 남동생은 어때? 라는 문장입니다. 매우 멋있어요 라는 표현. 넵은 좋다 또는 아름답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. 남성을 의미하는 이 짜이와 결합하면 잘생겼다, 멋지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베트남어 공부하는 게 어때요? 라는 문장 네, 매우 뭐 흥미로워요. 재미있어요. 라는 표현. 네, 오늘 우리 상태를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워봤는데요. 자, 여러분, 혹 랭빈, 대나오. 네, 모두 다 은서 두비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. 단비엔, 행가플라이.